이제 이준석 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참 악한 친구예요 이번에도 비유를 보니까 한동훈 씨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김근희 여사나 윤 대통령 관계를 생각해서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집니다 외람되지만 제2의 황교안이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60세석을 내주고 84석으로 참피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끝까지 선거 부정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배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준석이를 보면 정말 악하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가 부패할 수 있을까 황교안 씨가 잘못한 것은 그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꽁무니를 데리고 그냥 도망가버린 게 잘못한 거죠 부정선거 문제를 좀 일찍 들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도 낫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127석을 차지한 것을 약 40석 정도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더불당 함께 넘겨준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을 통해가지고 이게 4.15 총선의 결과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선거구마다 이런 분석해가지고 만들어낸 추정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만은 1만 7천 개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만 4천 개 투표소이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다 이런 투표소 단위별로 개표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총선은 253개 선거구에 선거구 산하에 3485개의 언면동이 있고 4.15 총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3,508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거든요 이게 4.15 총선이지만 거의 4월 10일 총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의 차이값 대개 사전투표 득표를 가지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서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엄청난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평균 253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북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좀 낮습니다 원래는 9.79%가 아니고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호남권을 호남권은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면 이게 12.5% 플러스 정도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를 12.5%만큼 더블 민주당에 더해준 거죠 호남권을 포함하게 되니까 9.79%가 나온 겁니다 가만히 계시죠 9.79% 나온 거죠 호남권을 포함하지 않으면 12.5% 플러스 국힘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평균 마이너스 12.5%인데 마이너스 12.5%인데 그런데 호남권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 3%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253개의 선거구에서 이거를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건 인천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천 이거 이름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씨가 선거에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라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악하다는 거죠 젊은 친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저 악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서 끝날지 정말 참 궁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천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면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써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인천을 확보를 한 거죠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제2의 한교안이 된다 정말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악함에 관해서 이긴 선거를 이렇게 그냥 꽁무니를 내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완전히 뭐죠 박살이 나버린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오늘 조금만 보시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전산조작 선관위발 전산조작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작분석 프로그램은 h님이 제공을 하셨고 이 조작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첫 시작은 이렇게 해서 전국에 3485개의 은면동을 다 분석한 이런 자료를 이런 자료를 어제 대전광역시하고 울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처럼 큰 지역 대신에 일단은 작은 지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세종시가 아주 단춘하게 선거부정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거든요 이게 두 개 선거구 19개 은명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진행해 오늘 좀 진행해 예 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그런 조작의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균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92% 국힘은 마이너스 10.53% 더하게 되면 한 22% 정도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2%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이제 여기 세종시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읍면동 자료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선거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전산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직접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